하하 정복질 전어준 밤에 도련리고 하하 하하 희철만 관사관없이 무심하게도 아침에 날 깨우네 하하 우와 이거 진짜 커 이거 진짜 성적을 잘 못하고 아 씨, 너무 탁탁한 것 같은데? 근데 이거 당근이에요? 우와, 맛있겠다. 신기하다. 필요 없는데요? 이거야, 이거. 이게 잘 나와. 내가 엄청 뒤로 막상하고 싶어.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.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. 아, 맞아. 저 이거 꽤 보고 싶다. 이따가 오게. 아, 아쉽다. 야, 선생님. 김태민. 아, 좋다. 그래도 수천 분씩 이 모습을 되뇌고 생각했어. 네게 했던 거짓말 듯 싸늘한 눈빛 차가운 표정들 다 됐을 수 있어. 뭐죠? 난 참 예쁜 사람이여잖아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야, 하이라이트 이리로 왔네. 제발 내게 이러지 말아줘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려 대자다 내겐 내가 없어 나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 견딜 수가 없어 이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어디 어디 했다구 종 쳤어요? 종 쳤어요? 와 또